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비는 5월 10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4시 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코드번호 003670입니다. 지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서 시장이 납북을 확대를 했다가 일부분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과 금융투자에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소폭 반등했는데 반등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납북을 어느 정도 보였는 것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지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 추세를 좀 되돌리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던 상황들인데 차이시란 매물들이 같이 나온 상황에서 개인투자들의 차이시란 매물들이 같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간과 금융투자 외국인은 조금 보압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전환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보다 상승 시도를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16만원 부근 61선이랑 여기 21선이랑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권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보압권에서 흐름들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이탈을 하는지 이탈하고 하단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 이 구간을 돌파하고 뚫어주는지 이렇게 뚫어주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응을 여기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여기서 신규 매수를 진행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 저는 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경계는 조금 들긴 하죠. 경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좀 지금 당장 매수를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잠깐 한때 공매도가 28%까지 거래대금 대비해가지고 누적 공매류량이 증가되고 있었도 지금도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공매도량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누적 공매도 수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그런 움직임들 뭐랄까 이제 회복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 상황들이에요. 물론 이제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매매 비중은 공매도를 한 그 매매 비중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회복을 할 겁니다. 여기서 회복하는 거를 기대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경계가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16만원 부근들 여기는 이제 뚫어졌지만 뚫어졌지만 16만원 부근들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걱정을 한번 해보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200억에서 343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됐고 단기 순이익이 158억에서 399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시장 추정치보다 조금 이제 고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연간 추정치가 일단은 EPS가 442원에서 1637원까지 1,637원까지 증가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1,000원 부근에서 1,637원에 하면 PGR이 92배가 돼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92배라고 해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성장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가격이 비싼 측면이 있죠. 근데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PGR의 342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올해 추정치를 완전히 반영을 하기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7만원 뚫어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들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전히 아직까지는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검증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적인 부분들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들이 계속 검증을 해나가면서 만약에 EPS가 1637원인데 주가가 16만원, 17만원, 15만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 구간에서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오히려 90배 정도가 되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매도가 있는,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상황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도 완전히 낙한 적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잡는 게 중요한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구간에서 대응을 좀 찾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들어요.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기업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브리핑을 드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 아니다. 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라는 말씀을 계속 항상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가 평균 단가가 높은 편인지 아니면 신규매수를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관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상황들이. 신규매수를 잠깐 했다가 올라가서 저항받으면 팔면 되는 부분들이지만 평균 단가가 높으신 상황에서 조종을 좀 대응을 잡기에는 조금 이 부분들을 돌파를 못하면은 털어내고 다시 밑에서 대응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포스워케미칼이 물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16만원 부근들을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16만원 부근을 뚫어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충분하게 조종을 좀 받거나 조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비중에 대한 축소를 진행을 하고 하단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덜어낸 비중을 다시 매수를 한다.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포스워케미칼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김용주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해드린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5월 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장전에는 유럽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지표랑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에 큐브엔터 현재가 4,350원 1차 말평가 4,480원 혼절가 4,200원 9시 2분에 이글루시킬리티 현재가 7,510원 1차 말평가 7,735원 혼절가 7,200원 9시 3분에 2구산업 현재가 5,430원 1차 말평가 5,590원 혼절가 5,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큐브엔터 1차 말평가 돌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드리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차 말평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글루시킬리티 1차 말평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중입니다. 큐브엔터 이글루시킬리티 2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손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큐브엔터 8% 온도 최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18% 정도 이글루시킬리티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표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언언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날 매매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날 올라가면 수익을 하시고 떨어지면 손절가 터치를 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시거나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단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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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